그, 저기 어제는 잘 들어갔냐? 넌 전화기 안 받을 거면 왜 들고 다니냐? 어제 전화했었어? 못 봤는데? 왜? 박 원장 아니다, 됐다 박 원장이 뭐? 왜 얘기를 하다 마라 일이 써서 전화했는데 내가 괜한 기대를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? 넌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없었단 소리야 뭐? 가 들어갈게 그동안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댈 향이 찾아가는 나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의 끝에 내게로 와줘 너 그대로 예뻤지 우리 미소는 가녀린 입술에 빛나던 눈빛 떨리는 그 손길이 아름다웠던 아득했던 그날 숨겨왔던 내 맘 이제 자꾸 너를 다시 부르고 있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댈 향이 찾아가는 나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의 끝에 내게로 와줘 너 그대로 다시 찾아온 우리라는 세상 천천히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? 어? 나 울고 있잖아 너 혼자 울어 울지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거기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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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? 안돼 내게 갈게 시간을 다 되돌린대도 다시 살아도 오직 너야 불편하지 않는 운명같은 너를 곁에서 항상 지켜줄게 곁에서 항상 나 지킬게 우리 이제 갈까? 우리 서신이 만나러?